일단 첫판이니까 샤코 원딜도 있고 싸이온이 탱커가 되나? 저쪽에 소나가 있네? 모르가나 갈리오 판테온 유미? 저쪽에서 지속적으로 딜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지 않나? 그치? 이길 수 있을 것도 같지 그치? 나쁘지 않았어 저쪽에 CC기가 좋은 반면 우리가 딜은 되게 좋아 보이거든? 코르키, 카시오페아 정도면 딜이 차고 넘치지 않나? 그리고 대부분의 챔피언을 잘 다루시던데? 언랭이시긴 하지만 챔피언을 많이 다루셔 난 샤코잖아 뭘 해야 되냐? 탈진을 걸까? AD 원딜이 없는 게 아쉽긴 하다고? AD 원딜이 없다고 우리 팀에? 코르키 AD 아니야? 아 코르키 AP야? 응? 원딜 아니었어요? 아니 뭐 자꾸 이렇게 소래문냐 잼이 네 투표하세요 뭐 유미장이 맞다 유미 되게 많이 하셨었지? 숙련도가 높았어 아 패시브가 게임 시작하면 마감합니다 느낌표 투표는 제가 잰다 느낌표 투표는 제가 진다고요? 게임 시작하면 마감하고 게임 종료 추천부터 해서 님들의 시청을 전자 언니가 읽어준 것 동시에 카카오토 선물하기 기능으로 박카스 한 병 드려요 한 병 되게 많이 드리지 않아요 그냥 소소하게 즐기자고 뭐 이렇게 스킨이 많아 여기 교장선생님 있단 말이야 이거 점수 봐 교장선생님 점수 봐 여긴 고양이를 달고 오셨네 하하하하 민양님 고양이 하하하하 아유 좋다 하하하하하하 여기도 고양이 그러니까 유미장애도 유미가 23,000장 로토체사넬을 룰 안 했다고요? 아니 뭐 안 해 잠깐 안 하는 거랑 고티어가 잠깐 쉬는 거랑 하하하하 우리가 맨날 하는 거랑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그래서 마감심 간다 15레벨 전에 우리가 후방 가면은 싸이온이 안 죽고 죽어도 누구 하나 데려가고 막 그러나? 이게 잼이 어디에 묻은 거야 이거 분명히 비닐로 쐈는데 일단 샤코구요 에이피 샤코 하죠? 강제로 생긴 숙련도 하하하하 자 마감합니다 우리가 이김?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잘 누굴 지켜야겠네 마감합니다 5 4 3 2 1 마감 조합보시고 승리에 배팅하신 분들도 있네요 녹담 못한다고? 봤어? 한 대밖에 못 때렸지 또 나만 노리라고? 아 녹톤으로? 내가 이런 거 다 읽어 하하하하 우리 팀이 그렇지 뭐 짤짤이라 도움이 되려면 이선말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퍼블 먹었구요 크로키가 좋아요 으악 저쪽에 CC기는 좋은데 딜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 남자라면 하하하하 사도류 갖고 오셨습니까? 사도류 사도류 들어오면은 우리도 싸이온이 맞고 카시가 바닥 깔고 내 이 아이고 깜짝이야 모르가나 모르가나를 많이 때리긴 했는데 압큐 쓰지 말라고? 아니야 그냥 수풀만 갈라 그랬어 수풀만 확인하고 올라 그랬는데 여기서 여기 갈 때 보이잖아 아하하하 어 근데 모르가나를 만났어 음 그래서 한번 때려봤어요 지금 그거 걸렸죠? 슬로우 걸렸죠? 응 가까운 애한테 이 던져서 얼씨 먹고 기본적으로 던지고는 안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AP인데 왜 이선마를 하느냐 여기도 이가 샤코 방금 들어가더라고 전에는 더블선마였는데 이선마 를 하게 됐습니다 이선마로 뭐가 좀 변화됐죠 변화된 나의 샤코 과연 얼마나 1위보는 할 수 있을 것인 이선마 하하 하하 더블유 해요? 알았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쓰읍 더블유선마로 다시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하하하 왜 해요 나왔죠? 아 이 쓰러 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하하하 그건 괜찮은 거죠? 칼 6개 다 조합이 되는 거죠? 다 생각이 있을 거야 반쯤 이겼다고? 우리가 많이 킬을 안 주고 6렙을 찍으면 좀 그 괜찮아 보이는 건가? 일단 내가 던지지 않았다 아 야 뭐야 뭐가 이렇게 휘어서 오지? 아 유미! 아 유미 좋겠지 맞다 교장선생님 유미의 그 딜리에 날아오는 거는 색깔이 밝구나 칼 12개가 필요해요? 이거 간지난다 근데 뭔가 쓸데없이 간지나네 결국 칼을 갈 거니까 그런 거라는 우리가 이제 6렙을 찍었고 음 그러네 하지만 딜리 딜러가 만화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음 야 저거 유미껏 스킬 많네 녹턴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궁을 좀 쓰면 공포로 많이 도움이 될까? 음 여기 한 명 누가 있냐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투는 도망갈데 그 오 가나? 간다! 간다! 좋아요! 어 우리가 조합이 아주 좋은건지 잘 들어간건지 아무튼 인씨도 좋았다 앞퀴썼다 앞퀴썼는데 아무것도 할게 없네 우리가 인씨가 되게 좋네 싸이온이랑 어? 갈려고 저쪽 생겼구나 어! 여기 온다 도망가고 빠지고 도발을 피해준 다음에 뒤에서 때리면 아프겠지 같이 때리자 같이 때리면 우리가 도움이 될거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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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도망 못갔다 아 인신 저쪽이 배로 좋다고? 그러니까 나 갈리오가 우리팀인 줄 알았어 순간 되게 좋은 타이밍에 갈리오가 들어오길래 여기가 적조팀이었다 그걸 지금 봤다 나 라일라이랑 그거 가도 돼요? 라일라이랑 리안드리 라일라이 리안드리 가도 돼요? 요즘대로 되게 그 두개가 되게 땡기더라고 라일라이랑 리안드리가 되게 땡겨 LP챔피언 가면 무조건 가고 싶어 나는 그 상대방이 느려지는게 안 보이긴 하는데 종교적인 같은 그런 종교적인 느낌? 으악 우와 뭐야? 아 녹탄도 저거 있었지? 타이밍 봐 저쪽으로 들어왔대 아 맞아 이쪽도 리안드리안 좋지 어휴 저 껴벌리 날아 유미꺼 나도 딱히 이렇게 대립고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지 춤추네 싸이온? 아 아 나 지금 싸이온이랑 갈려오라 왜 자꾸 헷갈리지? 유미 궁 씹기도 내 궁이 참 좋네 근데 내가 궁 쓴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 어느 위치에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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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디갔어 좋네 우르르 따라가니까 좋네 원딜들이 있어서 걸렸다! 걸렸다 요 놈! 나도! 나도 한 대만! 와! 막타! 저거 막타치네 음 그러게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언 건물 부셔! 부셔! 지금 부셔! 부셔 부셔! 와! 응? 응? 아! 두 발 걸렸어! 피해야해 아! 아이씨! 궁 쓰고 죽었어! 아이구! 궁 쓰고 도망갈걸 에이 궁이 방... 궁이 조그만 일찍 왔어도 어떻게 안됐나? 안됐겠어 안됐을거야 아마 어... 신발은 어간신 가구 뭘 가도 얘는 간다 아무튼 나 라일라이랑 리안들이 가도 돼요? 저 답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세초? 알기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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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어우 뭐야 저 차이 왜 꽤 아프네 아유 깜짝이야 어머 간다 간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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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음이 궁은 피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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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것도 보면 안됐다 아 야생반님 어서오세요 어제가 정말 아름다웠는데 하하하하 어제 어제 정말 아름다웠는데 하하하하 어제 그걸 당시에 봤었어요 네 바깝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제가 킹덤 도토리 하는 날이었잖아요 호흡뿌레지 아 깜짝이야 야 나는 왜 죽는데 아아아아 아아 야 가봐 가짜들이 가 가짜들이 가 공포! 그렇지 공포 좋았다 공포 좋았다 이거 때리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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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가 쿨이었네 아아이 이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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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거니 우리 공포가 몇개야 공포 좋네 공포를 남겨줘라 으아잉 우리 혼자 남았어 으아악 음 좋군 음 음 음 음 음 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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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고스프로했냐고 엄베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헣 헣 아름다웠다고 한 사람이 있었거든 얼굴에 80%나 가리셨네요 아름다우시네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생각해놨어 나와라 내 분신들 내 분신 싸우고 있냐? 터졌냐 언제? 내 분신 어디갔어 어 받아라 내 칼 올거야 오면 박스 여기 있다가 근처오면 칼담줘야 돼 좋았다 괜찮아요 언니? 뭐 언니 포탑맞아도 안달냐 야 쟤가 계속 저거 때린다 아야 아야 아야야야야 아아아아 아이씨 야 내 분신이 포탑되지 않았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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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으아 으아 깜짝 놀랬지 깜짝 놀랬지 깜짝 놀랬지 어 뭐야 한방에 없어지냐? 저거 두세개 때려 없어지는거 아니였어? 소나 큐짜레도 저거 맞아? 여기 누가 있다 여기 누가 있다 보고왔어 님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난 몰랐거든 흐흐흐흐 수꾸로 당연히 누가 있었겠지 어 짠지 짠지 들어오나 들어오기에는 그치 들어오기에는 저쪽이 좀 불인데 들어올라고 설마 들어올거야 아마 어 온다고 이거를 아 맞았어 맞았어 키워야돼 아이씨 뭐하냐 내 분심도 아무것도 안하네 아 인식 완벽했다고? 나 유미 궁 맞아서 아무것도 못했어 유미 궁 쓰기 전에 내가 궁을 썼는데 누가 누가 인이시를 건거야? 우리 팀에서 누가 걸었어? 난 유미 궁밖에 기억이 안나 아 카시가 걸었어? 아 아 아 숙화 응시 근데 나는 왜 유미 기술 다 맞았지? 하 이상하다 유미 유미만 가만 유미만 안 맞은거야 응시를? 궁풀? 궁허 궁풀이 된다고? 궁궁허이랑 포를 빨리 쓰면 앞에 가서 그게 되는가 보지? 참 야 대단한 손가락이야 다들 그 요런 보조기 뭐 이런게 다 있어가지고 아야야야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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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미 유미짱 유미 유미 이사갔어요 어 키키키키키 빠른 도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깡청하지? 나는 되게 늦게 왔는데 오자마자 죽었네 막 접시에 묻어있었구나 이게 접시에 묻어있었구나 이게 아이고 아야 아야 안 된다 안 돼 혼자는 하지마 앗 맞아버렸어 나도 1인분 하고싶다 하하 나도 1인분 하고싶다 하하 아 계속 환타가 시작되면 처음부터 죽네 뒤에있어도 괜히야 그 적진 한강한 데서 궁 쓰고싶어가지고 까부러치다가 자꾸 죽어 아 눈덩이 맞으셨구나 어휴 못쓰 피하고 어휴 못쓰 피하고 어휴 어휴 못쓰 피하고 어휴 못쓰 피하고 어휴 아아아아 또 맞췄어 아 안돼 또 맞췄어 뭐야 유미 궁을 떴어? 우리가 궁을 자주 쓴데 얘는 우리 원델 있는 데다가 이걸 놓고 어휴 못쓰고 아 저거 도망갔다 잡아라 저기 잡아라 원딜 있는 데다가 박스를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그랬어 어이껍자가 아 유미도 엄청 물몸이구나 뭐 푹푹하니까 유미가 강하면 호랑이지 아 도발이 이렇게 빨리 끝나 아이, 이런 으아 고고 고고고, 고고고고 잡았다 하나 잡았고 호텁 엄청 많지 아뇨아뇨아뇨 나 날 잡겠다고요? 아 도망 도망 아! 어떻게 알았지 아아 살려줘 에이씨 그걸 잡네 아 이상하다 왜 더이상 못 밀지 오이 좋다가 이번에는 전투도 나쁘지 않게 했는데 나는 혹시 프라세우디님 기다리는거 지금 다 의식하고 있는거 아니지 안죽어 사이언 마관이 나와야 된다고? 나도 뭐 해야돼? 나도 뭐 마법같은 년 이거 가야돼? 공월지팡이? 나도 가야돼? 나 500원있어 나도 이거 가야돼? 어 아 그래 나도 응 알았어 뭐가 이렇게 많아 야야야야야 뭐가 이렇게 많아 살려줘 야 누가 누가 살았어 뭐야 우리가 지는줄 알았는데 어떻게 때렸다 어우 깜짝이야 어우 죽을뻔했어 나는 계속 살기위한 몸부림만 쳤는데 언제 이렇게 때렸대 어냐 안녕하세요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아 우리만 잡게 있는게 아니야 몰라 나 나 나는 살기위한 몸부림만 치다 한타가 끝났어 살고싶어 몽포 안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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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서부터 때릴게 야 어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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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 아이씨 죽떡이씨 아 봤는데 바로 기절했어 3300원 북맞으면서 막 때리는거 막 뭐 몰라 이상하게 포탐이 여기서 잘 안막혀 근데 이번에는 밀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는 항복하셨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GG 갈리오 한테서 갈리오랑 판테온한테서 살기위한 몸부림만 치다 끝났다 나는 제비 잡았으니 써냄지자고 하니까 저절대 하하하하 뭐야 이유가 다 너무나 진정성이 넘치고 다들 공감을 해주실 수 있는 이유라서 다들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키넨중 짜잔 와 씨 코 이렇게 딜 봐 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티어가 아니더라도 챔피언도 많이 다 만져보신 분들이 있었을때도 조합이 괜찮으면 그렇군요 o 투리 우리 ikle 한글자막 by 한효정